조용규 목사 마지막 가는 길 영적 거인 잠들다 오늘의 양식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조용규 목사님의 영원한 안식처 오살리 최사실 기념 금식 기도원 고 조용규 목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다 이제 고인과 마지막이 될 여의도 순봉교회 병원에서 정든 대성전지로 운구되는 조용규 목사 안타까운 가족과의 이별 조용규 원로 목사의 천국환송예배 예배 후 성전을 떠나는 조용규 목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교회를 떠나 조용규 목사의 마지막 가는 길 그동안 정든 교회를 떠나며 오 조용규 목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우하는 유가족과 교회 관계자들의 모습 오 조용규 원로 목사의 천국환송예배를 마친 유가족들과 교회 관계자들이 차량으로 운구하고 있다 영원한 안식처가 될 오살리 최사실 기념 금식 기도원 조용규 원로 목사의 운구 행렬 하관 예배 하관 예배를 인도하는 이용훈 목사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눈물 조 목사의 면은 별세한 부인 김성애 전 한세대 총장 왼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부절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조용규 원로 목사의 하관식 이용훈 목사를 비롯한 유족들의 호토 차남 조민재의 호토 성도들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찬양 조용규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의 영적 거인 잠들다 조용규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용규 목사는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지난 14일 소천했습니다 고인이 1958년 천막교회를 시작한 여의도 순봉교회는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두가 다니는 교회로 성장했으며 교회 측은 15일부터 사흘간 여의도 순봉교회 빈소에 2만여 명의 참배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는데요 순봉교회에서 독립한 19개 제작교회와 북미주 지역 조문소를 포함하면 총 3만여 명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 조용규 여의도 순봉교회 원로 목사의 청국환성예배가 장정윤 목사, 차남 조민재 회장, 박정화 목사, 이용훈 목사, 김정환 목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장으로 18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순봉교회 대성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는 이장균 여의도 순봉교회 수석 부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신앙 고백과 찬성으로 시작해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장정윤 목사의 대표 기도로 이어졌고 장 목사는 조목사가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름을 받았다며 하나님이 슬픔에 잠겨있는 유적과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 설교는 조목사의 50년 직위인 김정환 목사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전했는데요 김 목사는 차라리 꿈이라면 좋겠다, 동무지 믿기지가 않는다며 조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귀에 쟁쟁이 들리는 것 같다고 했으며 고인과 인연을 추억하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김정환 목사는 나는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할까 말까 했는데 조용규 목사는 매일 5시간씩 기도한다고 말했다며 예수님 생애의 우선순위는 기도였고 고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목사의 60여년에 걸친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과 국내의 목회자들의 추모 영상 메시지를 발행했으며 소강성 목사는 추모시 꽃잎은 저도 그 향기는 지지 않습니다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조사는 이철 한교총 대표정에 읊었는데요 이철 회장은 조용규 목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며 여의도 순봉교회가 기독교인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여의도 순봉교회는 세계의 교회라며 앞으로 미래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순봉교회 위임 목사인 이용훈 목사가 조목사와 교회의 악력을 소개하고 2008년 조목사 뒤를 이어 여의도 순봉교를 끌어온 이어원 단임 목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용규 목사님 이제 하나님 품에서 찬 평화를 누리시길 바란다며 목사님의 사랑과 가르침 잊지 않고 잘 계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생전 전세계 곳곳을 다니며 선교 활동을 폈던 고인의 생애를 담은 영상이 방영됐고 고인의 차남 조민재 국민일보 회장은 가족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경동교회 원로 목사인 박정우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이날 예배는 오전 9시쯤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조목사의 운구가 교회 대성전에서 교회 밖으로 나오자 교회 광장에서 기다리던 수백 명의 성도들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며 흐느꼈으며 이들은 멀리서나마 교회를 떠나는 조목사의 운구차를 한없이 바라보며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조목사를 실은 운구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파주 오살리 최저실 기념 금식기도원 묘원에 도착했고 묘원에서 기다리던 천여명의 성도들은 운구차가 도착하자 찬송가를 부르며 조목사를 추모했습니다 요원우 목사가 앞장서서 조목사의 운구행렬을 이끌었으며 조목사의 영정사진을 든 유가족대표와 운구행렬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조목사의 묘는 지난 2월 11일 소천한 부인 고 김성애 전 한세대 총장 왼쪽에 마련됐는데요 김성애 전 총장의 오른쪽엔 조목사의 장모이신 고 최저실 목사가 안정돼 있으며 세 분의 묘 모두 주변의 일반 묘와 같은 크기와 형태로 자리잡았습니다 조목사의 운구행렬이 묘에 도착한 뒤 유가족들과 주요 관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예배가 진행됐으며 하관예배에서 이용훈 목사는 부활의 은혜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목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죽음을 끝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곁으로 떠난 조목사님의 영혼은 이미 주님 품 안에서 찬양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며 믿음을 견실해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란 생전 조목사님의 말씀과 오직 주님만을 위한 외길 인생을 버리셨던 조목사님의 삶을 기억하자고 덕졌습니다 조용균 목사의 관이 묘지에 안장되고 조목사의 동생인 조용목, 조용찬 목사 등 유족과 이 목사를 비롯한 제자, 목회자 등이 허토했으며 성도들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원을 찬양하며 멀리서 나마 영적 거인이 기도의 성지에 잠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958년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최사실 전도사와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를 세우며 목회를 시작한 조목사는 60여년의 목회 요정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태어나는 순서와 상관없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드시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nach2 다행